중동에서 좀 오래 살았고요.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14년, 한 나라에만 14년, 다른 나라에 한 2년 해서 총 한 16년 반 정도 중동지역에 살았고요. 뭐 제 성함을 밝혀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내용은 30분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칠과, 넘어야 하는 장벽들에 대해서 30분 나누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분 사실 30분 안에 다 다루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설은 조금 얘기하다 보면 10분, 15분 지나갈 정도로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최대한 일단 3시까지 이 칠과를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칠과 보시면은 이런 제목으로 텍스트북에 다 나와 있어요. 결단의 골짜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다 읽어보셨지만 제목 그대로 넘어야 하는 장벽들 이래서 어떤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장벽이 되는 또는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다뤘는데 특히 문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칠과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이 내용 조금 포함되지만 그 외 부분이랑 같이 해서 좀 나눠보겠고요. 목표라고 해서 이 과외의 목표를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화적 장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이제 예전에는 토착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화라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뭐 중요하지만 이게 또 문제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혼합주의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무슬림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사실 우정전도라 그래서 친구를 맺고 해서 친구를 잘 만들어 가지만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내가 너무 과감하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그동안 쌓았던 우정이 깨지지는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가 그걸 갖고 코트를 잡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서 사실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지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안전한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오늘 7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 문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잡고 싶었어요. 문화적 장벽이라는 게 제일 큰 부분에 있고 그 옆으로 문화적인 장벽들을 다루다 보면 역사적인 장벽들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장벽들, 종교적인 그런 장벽들이 같이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의 외형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문화권이나 여러 가지 다 문화가 섞여 있는 나라는 조금 맞지는 않을 테지만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생활일체형 종교 문화예요.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삶이랑 종교가 하나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유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을 떠나서는 이들의 생활도 없는 거고 이들의 생활 속에는 종교가 그냥 거의 다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생활일체형 종교 문화고 특히 이슬람 문화 가운데서도 저희 걸프 지역 중심으로가 이슬람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중동아람문화에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 아니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다가 각 지역마다 다른 지역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거죠. 지역 문화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각 나라별로 이슬람이 다 틀려요. 그게 이제 이런 지역 문화가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민속 이슬람, 포크 이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중동에만 오래 있어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을 못 가봤었는데 작년 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좀 몇 나라들을 다녀볼 수 있었어요. 북아프리카랑 서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을 다녀보면서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있던 나라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말하면 율법주의, 근본주의의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 문자 이런 거에 막 얽매해 있으니까 되게 상막하고 메마르고 그런데 있다가 다른 나라의 이슬람권이 딱 가니까 이거는 아 이슬람 나라가 이래도 돼? 할 정도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살았던 나라는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다 못 앉아요. 옆방은 여자, 여기는 남자 해서 아마 이렇게 비디오로 저쪽에 제 모습이 비춰져야 할 정도고 그다음에 그게 뭐 일반 생활에서도 식당 같은 데도 딱 하면 남자들만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가족이 모이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맥도날드며 스타벅스며 이런 데 딱 가도 카운트에 딱 가도 가운데 벽이 있어서 남자들 들어가는 게이트가 따로 있어서 여긴 남자만 주문 이쪽은 가족만 주문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되고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조금씩 완화되지만 예전에는 그게 뭐 심했고 일반 이런 공원 지역을 가도 편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첼러라고는 남자 싱글 맨들만 가는 지역이 따로 공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 가는 데 있고 그런 게 되게 심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성경에도 바리세인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교를 수호하기 위한 종교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묻다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종교를 수호한다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될까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바리세인들이 그 유대사회를 잡고 있었던 모습이 아마 이 중동에 제가 살았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들 이슬람 국가를 갔더니 진짜 너무 자유롭고 그다음에 너무도 많이 지역 문화랑 섞여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면서 도전이 됐었어요. 이런 문화적인 장벽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문화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 장벽을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좀 쉬운 건 아닌 거고 이게 다 한꺼번에 몰려 있는데 종교적인 장벽에 대해서는 저희가 8과에서 좀 다룰 거고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장벽 안에 문화에 서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슬람 문화에서 주로 서구 열광이나 미국을 기독교라는 걸로 이렇게 이콜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서구 열광 미국은 기독교. 기독교 하면 서구 열광 미국. 이러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슬람에서는 기독교 하면 이런 십자군 이런 얘기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 십자군이 거의 천년 전 가까이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에 이런 이슬람에서는 이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군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예전에 이 십자군이라는 유럽의 군사들이 우리 이슬람 땅을 쳐들어와서 너무도 잔인한 일을 벌였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독교 서구 열광이 다 십자군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 하면 십자군. 십자가만 딱 봐도 십자군이 연상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교회 십자가만 보고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만 봐도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생길 정도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내에서 책에도 나왔지만 이게 양쪽의 세력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르단에 살면서 많이 느꼈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짜 너무도 억울하게 또 너무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이스라엘한테.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잊혀졌던 땅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 땅이라 하고 독립국가가 선포되면서부터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본도 많고 인력도 좋으니까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뒤에 아랍 중동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뒤에 있는 이 힘을 이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유엔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사실 초반에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900년 초 이때 이주에 올 때만 해도 한 5만 명 이러다가 점점점점 몰려드니까 거의 비슷해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이 한 9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한 450만. 그런데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두 군데로 나눠져서 살아요.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자지구라는 데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둘이 왕래를 못해요. 이스라엘을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런 전쟁 가운데 피난민이 몇백만 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에 있을 때도 요르단 사람의 반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패스포트를 팔레스타인을 갖고 또 요르단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불만은 뭐냐면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특히 아랍 국가들이 아랍어를 쓰니까 우리가 이슬람이 다 형제 아니냐 다 얘기하죠. 근데 말로만 형제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얽혀 있으니까 어떤 아랍 국가는 이쪽의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편을 못 들고 중립에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역사적인 이유들, 정치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거 안에 다 함께 녹아가지고서는 어떤 선교에 있어서 장애물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딱 꼬집어서 분리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슬람 문화 안에서 중동아랍 문화권, 그 다음에 그런 민속이슬람 문화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민속이슬람 문화권은 사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틀린 거예요. 제가 제 기준에서 이쪽 중동아랍 문화권에서 살다가 가니까 너무도 틀려요. 그때 엔지오 봉사활동을 갔는데 현지 여성들도 같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게 저는 낯설어요.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다가 남녀, 7세 부동산, 우리나라 말같이 그런 데 살다가 오니까 그렇게 있는 문화들이 낯설고 저도 거기에서 십몇 년 살았는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낯설게 여겨지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생전 처음 보는 기독교 문화를 딱 봤을 때는 얼마나 충격이고 낯설겠어요. 뒷부분에 가면 교과에도 보면 어떤 무슬림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된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는 거고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을까 어떤 문화들이 이런 선교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될까 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일체형 종교 문화예요. 이슬람 문화는. 이슬람 따로 뭐 사람 따로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루에 이 사람들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요. 새벽에 열두 시쯤에 세 시쯤에 해질 무렵 여섯 시쯤에 그다음에 밤에 해지고 나서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있다가 그렇게 하루에 다섯 번 하는데 대부분 잘 지켜요. 제가 살았던 지역은. 새벽은 그렇게 많이 지키는 것 같지는 않고 점심, 저녁 또는 밤은 거의 엄청 잘 지켜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도 모스크가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를 중심으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A라는 동네에 살면 나는 거기에 있는 A라는 모스크를 다녀요. 태어날 때부터 사는 동안은 거기를 매일 가면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모스크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느껴요. 쟤 안 나왔네요. 무슨 일이 있나보네. 한 일주일 있다 가면 너 왜 그동안 안 나왔니? 거기에서 그런 게 다 문화가 되니까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빠지면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나오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식도 1년에 한 달을 해요. 라마단이라 해서 얼마 전에 했죠. 그래서 그런 금식을 하는데 이 기도와 금식이나 이런 문화를 봤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무슬람 친구하고 한 번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12시쯤에 기도 있다고 그러죠. 딱 밥 먹으러 가면 식당이 기도 시간에 문을 닫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들어가면 안에서 앉아있지만 서빙이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무슬림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어 나 기도하고 올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제 눈에는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보일까?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보일까? 아니면 기도하고는 기도의 문화가 없는 크리스찬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뭐 그 기도의 질을 떠나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 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크리스찬일까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전 세계 십몇억의 사람들이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는 엄청날 거고 지금 이제 하찌 기간이에요. 내일부터는 이제 하찌가 끝나고 이들 아다라는 명절이 시작되는데 매년 한 200만 명 정도가 일주일 요걸 위해서 사우디 메카를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사우디 안에 있는 사람 한 14,000명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맨 파워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도 당연히 있게 오고 따라오는 거고 이렇게 금식 문화도 있는데 대부분 잘 지켜요. 첫 번째 주가 좀 어렵지만 그 금식 문화를 잘 지키는데 이 라마단 때만 되면 물어봐요. 너 금식하니? 크리스찬들도 금식하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이사회의 구절을 갖고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같이 금식을 하시는 사역자님들도 있고 그래요. 시간이 벌써 20분이 나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성지순례도 있어요. 1년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에 가는 이유는 그 메카에 가서 이제 성지순례가 이제 평생에 한 번 이 하찌 기간에 가는 거가 있고 그 외에 아무 때나 가는 건 우무라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한 번 한 기도는 다른 데서 한 뭐 천번의 기도와 파워가 맞먹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내 죄를 알라한테 고백할 때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그러한 특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지 이거를 해야만한 다섯 가지 행동이라고 할까요? 6주, 5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우디에서 다 TO를 정해놨어요. 각 나라에 있는 무슬림 전체 숫자에 맞춰서 한국은 뭐 한 500명 어느 나라는 무슬림 인구가 많으니까 몇 명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가고 싶어도 그 TO를 받기가 쉽지 않고 우에서부터 나이 순으로 보통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분들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슬람 종교 교육이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초, 중, 고에 가면요 보통 다섯 감옥을 이슬람 종교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죠. 또 방과 후에 모스크에 오면 종교 교육이 있어요. 주말이나 평일 때 이런 거에 대해 엄청 열심히 하고 어떤 게 있냐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쿠란히 한 114장 신약 성경 정도의 두께인데 단어술은 한 8만여 개의 단어가 되는데 그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부터 성직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쿠란을 외우는 사람들 많고 이 경시대회가 있어요. 매년 각 나라별로 그 정도로 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한두 번 만나고 보금전한다고 개종이 될까요? 이거는 진짜 평생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개종이라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스크 생활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숙명론이라고 그러죠. 신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샬라라고 적어놨는데 신이 원하신다면 그게 얘네의 말은 일종의 예스도 되고 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우리 내일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오케이 내일 12시 만나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올 건지 안 올 건지 몰라요.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고 그런데 그거는 최대한 자기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로 해서 내가 못 가면 알라야의 뜻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야. 그런 식으로 회피가 되는 거죠.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복음을 듣고도 결정하라고 하면 결정을 못하죠. 결정장애예요. 신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거는 모스크인데요. 모스크에 보면 이렇게 카페드가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바라봐요. 이 방향이 메카예요. 그리고 이 모스크 기도한 사진 찍으면 줄 잘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식 훈련을 받아서 마치는 게 아니고 밑에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만 서면 저절로 줄이 맞춰져요. 그런 모스크고 모스크에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씻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손, 발 이렇게 다 씻는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그런데 어떤 한국 분이 화장실을 찾다가 못 찾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비슷해가지고 남자분이 여기다 신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한쪽만 돼 있고 좀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인지 알고 착각을 할 정도인 부분들도 많고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인가 시청 앞에 이렇게 지났는데 시청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두세 명만 모이면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참 엄청 열심 내야지 안 그러면 이 날라리 말씀 그때 바로 시청 앞에서 하는 아마 동남아 쪽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꾸란 방송을 하는 건데 음악을 안 해요.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음악을 안 가르치고 워낙 원리주의다, 근본주의다 보니까 음악을 안 가르치고 꾸란을 그냥 좀 이렇게 톤을 넣어서 읽어요. 이건 뭐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꾸란을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요. 라마단 같은 기간에는 방송을 틀어놔요. 라디오 방송이냐 뭐 이런 거 계속 그것만 듣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그러면서 그 기간 한 달 동안에 한 번 다 일독하고 그래서 모스크와 이런 이슬람 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시키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까 얘기 잠깐 나눴는데도 이거 갖고는 택도 없죠. 주일학교 갖고는. 얘네는 아예 외운다니까요. 코라는요. 다섯 살 때부터 일곱 살까지 2년 동안 그걸 다 외운 아이가 경시대에 나오고 막 이런 경우니까 그걸 뭐 집에서도 외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스크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나 종교 교육이 너무 투철한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우리 이 마음 똑똑한 분인데 너 가서 한 번 얘기해봐. 이럴 정도로 자기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또 배웠지만 그냥 겉학의식으로 배우니까 지식의 깊이가 낮아요. 많이 시간은 허비 보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세뇌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있으니까 사실 이 친구들한테 뭐 성경을 들고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꼬란을 들고 얘기해도 얘네들이 뭐 아랍어를 쓰는 얘기가 더 잘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장벽이 진짜 너무 높은 거예요. 넘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다음에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거에 대한 처벌이. 그리고 이 꼬란에는 배교를 할 경우에는 거의 사형 돌에 맞아 죽어도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배교한 경우를 통해서 이 중동문화권이 이런 아노앤쉐임 컬처라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그 중동은 사람들이 이름을 쓸 때 뒤에 패밀리 네임이 나오는데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직도 종족, 부족 간의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모스크가 생활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갔는데 어느 집에 누가 어떻게 됐대? 그건 뭐 삽시간에 퍼지죠. 그러다 보면 가족이 그걸 일단 문단속을 하고 자기네 손에서 최대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처음엔 회유하고 구타하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명예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개종을 한 교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내가 개종을 한 거를 떳떳하게 밝히고 죽던가 아니면 떠나던가 아니면 그 안에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던가. 그래서 내부자 운동이라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을 커밍아웃 해서 나 기독교인이다 했을 때는 이건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으로 신앙은 갖고 모스크에 가지만 기도는 하나님한테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모사가 뭐라고 부냐면 이사리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사를 알아버르는 예수를 이사라고 불러요. 선지자 이사라고. 그래서 이사를 따르는 무슬림이다 라고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혼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무슬림이냐 기독교인이냐. 이런 혼합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가 이제 각 상황에 맞는 그런 문화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슬람 근본주의 한창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떠들었잖아요. IS라고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근본주의. 이렇게 이데올로기화된 종교들이 있으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보다도 더 위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자살 테러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종교를 덮어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교육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기는 진짜 쉬운 부분들이 아닌 거고 서구 문화도 완전히 서구 문화는 이퀄 기독교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사우디 같은 경우 발렌타인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됐는데 2월 14일이 되잖아요. 빨간색이 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즐길까 봐. 빨간색 초콜릿 뭐 장미 이런 거를 다 금지를 시켜놔서 못 지키게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강제를 많이 하고 음악 못하죠. 영화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고 여성 인권도 물론 너무도 많이 취약한 부분이고 이런 종교 경찰들이 이 근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명목화에 엄청난 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개혁의 수순을 밟아서 좀 많이 변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 이슬람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중동 지역 외에 있는 이슬람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다 섞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령 승배 미신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 무슬림들도 영적인 존재를 믿거든요. 지인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블라이라는데 이런 장식물을 갖고 있는데 특히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어 우리 아기 예쁘다. 너 아기 예쁘다 하고 막 쓰다듬고 쳐다보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파란 눈의 사람이 특히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아이한테 나쁜 것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줄 알고 막 피하고 그러고 그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부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미신들이 이런 민속 이슬람 나라 문화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던 부분인데 모스크와 교회의 이제 좀 다른 부분들 손발 씻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냥 들어가고 십자가와 초승달 모스크에 있는 그 다음에 카페트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고 남녀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헌금 주머니를 우리는 돌렸는데 얘네는 1년에 약 2.5% 정도의 소득세 같은 걸 내요. 성, 종교세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걔네 예배 참석, 뭐라니까 참여율이 높아요. 근데 저희는 좀 아무래도 수동적인 예배를 많이 하죠.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코란을 읽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코란을 사실 되게 신성시해요. 이 코란을 아무데나 못 나요. 바닥에 놓으면 이건 난리 나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뭐 코란에 낙서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찢었다 이러면 더 난리 나는 거죠. 이거 신성한 거기 때문에 알라가 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의 옷차림 부분들도 물론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사우디 수용 이런 물놀이 기구 있죠. 거기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맨살이 거기를 새카맣게 칠해놔요. 얼굴도 다 새카맣게 칠해놓고 그래서 살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물놀이 용품을 팔고 그럴 정도로 그 나라의 문화들이 엄청나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안에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들어가서 보금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화는 보금에 상관없이도 돼 있는 거가 있고 어떤 문화는 보금에 너무 안 맞아서 이거는 보금하고 너무 안 맞다. 이건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황화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문화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문화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좀 이렇게 잘 수정해서 하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유교의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잘 토착화가 됐고 상황화가 잘 됐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백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독교하고 좀 안 맞는데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온 그런 생각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 안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기도하면서 숙제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문제 이거 좀 심각한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알란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가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지자 이사를 무슬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사, 자기네가 아는 선지자 이사로만 받아들일 건지 그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신성을 가져있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조절을 해야 되고 무슬림 개종자의 이런 은밀하게 살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신자가 믿음을 감추거나 추방당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목표는 아닌 거죠. 이 무슬림 MBB가 참 제자로 이렇게 양육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금 국내에 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슬람 형제들, 무슬림들은 사실 그 나라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드밴티지가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 걸 좀 강요할 수가 있어요. 너 한국에 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내에 있는 이슬람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바울의 그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모습들을 봤는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갔지만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 거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바울처럼 노력을 기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단지 무슬림들의 좋게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고 우리가 맞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그 안에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같이 맞춰줄 뿐은 맞춰주면서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은 부분을 잘 가져가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슈크람, 아랍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즐거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